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국가들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현 코로나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영국이 규제를 더 풀겠다는 방침을 세웠죠. 네, 영국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규제는 풀지만 백신 접종은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청소년과 면역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50세 이상과 의료인력, 젊은 층을 대상으로 3차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도 시작하는 등 백신 접종 중요성은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PCR 검사도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신속 항원 검사 등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과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발생 가능성도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방역 규제 완화로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늦춰져서는 안 될 텐데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걸 고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영국은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 방식인 반면 싱가포르는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요.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들도 나라별 상황에 맞는 코로나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해외 체류식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